하이힣 옛날 이제 나 일본 올 때 죄송한데 구사침들고와달라 들고 와주시면 안되냐고 옛날에 징징대 근데 그게 존나 무거워요 옛날 노트북이라 그래서 내가 이제 좀 투투 되면은 아 내가 밥 살테니까 제발 좀 하면서 좋겠어 그래 뜨거라서 난 그래서 이제 바꿨어요 긴 그 친구한테 게리구매 같은거 그런거에 차례 그닥 가는걸로 바뀌었어 밥 사지 말고 그냥 게리구매는 한달라고 여기서 못 구하라고 예를 들면 티켓팅이라던가 나도 마음 같아서는 이제 일본 전화번호 하나 개통하고 싶기는 한데 아니 그거 관리 감독할 능력 의지도 능력도 없고 유지보수할 능력 유지보수할 능력도 없고 유지보수할 능력도 없고 테두로 날씨가 너무 많아서 이럴구 날씨가 너무 많고 이럴구 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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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래놓고 박쥐한테 이끄고 당하면 기분이 참 상콤하네 아 이렇게 파괴롭게만 지나가면 얼마나 좋아 박쥐 구멍 이제 이래놓고 박쥐 구멍 박쥐 구멍 박쥐 구멍 아니 이게 화가키리미야 시툰키리미야 이게 박쥐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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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러다가 노트북 이제 이거 제스키도 글자 지워지겠다 박쥐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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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점프트는? 점프트는? 아, 점프트는? 점프트는? 여기서 만회했다, 점프트는? 잠 아, 반대로 나왔으면 대박인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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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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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人. 안녕. haber. 안녕. ì welco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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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한다고 진짜 5년동안 물 좀 마시고 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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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